11번째 패턴, come의 번역입니다. come하면 오다라는 기본 개념이 있겠죠. 기본 패턴에서는 spring will come soon, 봄이 곧 올 것입니다. here comes the fun, 벅스 이쪽으로 온다. 이렇게 오다라고 번역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우리나라 말에서는 화자를 중심으로 해서 가다라고 표현하는 게 어울릴 것 같은데 영어에서는 화자를 개최화 시키죠. 그래서 come을 사용해서 문장을 만드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are you coming to the gym with me today? 하면 도착지인 체육관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화자도 오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come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 경우에 우리나라 번역을 오다라는 번역을 쓰면 안되겠죠. 두 번째 응용 패턴은 기본 개념에서 확장된 여러가지 동작을 나타내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뒤에 부사를 많이 사용해서 같이 결합을 시켜서 사용을 하죠. come in an hour late tomorrow morning 이 경우에는 문맥상 출근일 수가 있겠죠. 문맥을 잘 살펴서 출근하다는 동작을 써야 되겠고요. come in cans 이 경우에는 배급된다는 군인들한테 배급 나눠주는 거니까 배급된다는 표현이 어울릴 수 있습니다. 자 툴립이 come up 한다. 움트기 시작한다. 꽃 같은 경우에는 come up 하는 게 올라온다. 잉길링스 움트기 시작한다는 표현이 어울리겠죠. 자 그렇다면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는 떠오르다 혹은 내놓다 라는 표현이 어울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영어에서는 칠공주 동사를 비롯해서 기본 동사와 부사를 결합해서 여러가지 관련된 동작으로 확장돼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우리나라 말에서는 그때그때마다 문맥에 맞게 여러가지 다양한 동사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세번째 심화 패턴에서는 그밖에 또 확장된 추상적 의미를 전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급한 일이 생기다. come up. come first. 최우선이다. 그 다음에 come to. 뭐뭐하게 되다. how come 하면 어떻게 해놓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come to one의 해당은 무모하게 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from here to 1 It goes toward all these nations. level is it to Ad it to